17과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. 대화 1 좋았어요.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래요?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. 대화 2 비행기 표는 샀어요? 네.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. 1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1. 산 2. 동굴 3. 바다 4. 민속촌 2번 1. 독서 2. 여행 3. 요리 4. 낚시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4번 제주도에 가봤어요? 4번 4번 설악산이 어땠어요?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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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 때 뭐 할 거예요? 5번 5번